네 사건 사고들의 형량과 판결을 또 분석하고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 사이에 거리를 좁혀드리는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운 코너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게 1심 선고 이후에 또 이슈가 좀 된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12년 뒤에 죽는다라는 조금 자극적인 제목이었습니다. 가해자가 1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라서 두렵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 경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2년 5월 22일이죠.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와서 발로 뒤통수를 힘껏 가격을 합니다. 공격은 근데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고요.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폭행을 하더니 기절한 피해자를 cctv의 사각지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후에 다행히 피해 여성은 주민에 의해서 구조가 됐지만 하지마비 또 해리성 기억상실 등 심각한 부상으로 사건 당시를 기억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일단은요. 잔혹한 범행 영상도 충격적인데 더 어이가 없는 건 1심의 형량이 겨우 12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cctv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경호원 출신의 건장한 남성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여성을 무방비 상태에서 뒤로 가가지고 돌려차기 방법으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인데 뭐 때문에 살인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그 동기를 밝히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 살인미수가 되어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죽을 뻔했는데도 결국 나온 형량은 12년이기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국가가 살인을 방조를 한다. 사이코패스다. 감옥에 평생 있게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사실 없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12년만 선고가 된 걸까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대법원의 양형기준표에 의하면 일반 살인의 보통 살인의 경우 기본 10년에서 16년 규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동기에서 살인을 한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심 법원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살인 권고 형량을 선택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동기 없이 지나가는 피해자를 지금 가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난받을 동기 살인 권고 형량에 따라서 15년에서 20년을 선택하고 여기에다가 미수 감경을 하니까 하안이 3분의 1로 줄고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을 하니까 감경된 형량 범위가 5년에서 13.3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상단에 속하는 12년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양형 기준표를 그대로 찍힌 1심 양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검사가 양형 부당 이렇게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20년이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CCTV에 찍히지 않았었던 8분이라는 그 시간 그게 아무래도 사라진 8분이 엄중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라진 8분, CCTV에 포착되지 않은 8분에 대해서 지금 1심의 사실인정과 2심의 사실인정이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지프가 조금 내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강간 범행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무엇보다도 광범위하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의복에 대해서 DNA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DNA 감식 결과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의 허리 부분, 그 다음에 허벅지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또는 발각되었을 때, 되입히려고 할 때 피고인이 묻혔던 DNA로 판단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 외에도 또 증인들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첫 목격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피해자의 청바지 옷이 골반까지 벗겨져 있었다라고 중요한 증언을 했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언니가 되는 분이 또 증인으로 추가로 나와서, 지금 피해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옷을 갈아입혔을 때 피해자의 팬티가 한쪽 다리에 걸쳐져 있었다라는 또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청바지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졌습니다. 황소심 법원에서 청바지에는 자크가 두 개 붙어 있었는데, 이 자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추 메고 어깨에 메고 갈 때 이렇게 벗겨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열었을 때만 열릴 수 있는 그런 자크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재판정에서 검증을 했던 거죠. 그런 추가 증거에 의해 가지고 단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적용법조가 변경된 겁니다. 강간살인미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을 범한 자가 살인한 경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유사강간 미수의 경우에도 살인으로 나아가면 강간 등 살인미수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강간미수 상태에서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해서 강간살인미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이 황소심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검사가 1심의 징역 12년 양형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만일에 20년 구형에 12년 나온 1심 선고형에 대해서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안 했으면 항소심에서 강간범행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죄명은 강간살인미수로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선고형을 12년 이상으로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수가 없었는데 다행히도 검사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게 공소장이 변경된 데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의 피해 상황을 알린 점이 주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네티즌들의 의견들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판결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었나요? 네. 저는 지금 CCTV의 선명한 영상이 죄명, 살인미수까지 입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 법원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사건에서 CCTV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의 선명한 피해 상황 때문에 중형이 선고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강간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하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방송을 통한 활동,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유튜브 등을 통한 활동을 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성과를 거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건 역시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발이 아니었다면 정말 성폭력 피해자들은 더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법도 조금은 바뀌는데 오래 걸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같은 여론을 좀 이끌어내기까지 피해자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참을 수 없는 형량의 가벼움, 오늘은 오동훈 변호사님과 함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결을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